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사 문제 중에서 이번에는 이재명이 하고 다음에는 누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조선일보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대선 이전에 확정해서 정치사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된다. 이거는 당위론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이재명 친위부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개개 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들 오늘 중앙일보 4개의 이재명 재판 판결이 늦어지게 되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재명 친위부대 생각은 일반 국민들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대혼란에 빠지든 말건 그건 우리가 관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떻든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이 만들어야겠다. 이거 외에는 딴 거 없는 겁니다. 판사를 금박하든지 검사를 탄핵하든지 깽판을 치든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든지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죠 조선일보가 외치고 중앙일보가 외치고 이렇게 하더라도 관계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대통령으로 만들고 우리 세상을 이제 만들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엊그제 여러분들 조사한 바와 같이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나경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78%가 되지만 가능성이 꽤 높다 하시는 분이 18% 정도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현실론과 당위론의 대결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세상은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이 불완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도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뭐 옳은 것, 바른 것, 정의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지만 실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한 4, 5년 정도 되돌아보더라도 마땅히 하는 대로이면 세상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당위 대신에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부분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진중근 교수가 아주 멋진 글을 썼네요. 당대표 결사옹의 정신. 첫 번째는 원래 이화영 씨가 이실 짓고 대북 송금 사업에 대해서 그냥 털어놓고 그 다음에 형량을 조금 이렇게 줄이는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부인 되신 분이 야단 법석을 지어가지고 이화영 씨가 결국 입장을 선회해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자신이 벌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사명권을 행사해서 이화영 씨를 풀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 지금 진중근 교수의 판단입니다. 뭐 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베팅한 방식이나 이화영이 여러분들 베팅한 방식이나 전징산이 베팅한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베팅을 한 것이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이동중과 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반대쪽을 선택한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진중근 교수 이야기는 이화영 씨를 대변하는 변호인들도 다 인정한다 이야기죠. 법리적으로 이화영에게 여러분들 유죄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동전의 양면관계처럼 이재명이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 그거는 뭐 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 외에도 일반 국민들도 대북 송금을 이화영 평화 전 부시장이 여러분들 유죄인데 수혜를 받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무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개판이라도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이화영 씨의 재판부가 이화영이 여러분들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이재명 당대표나 이재명 친위부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법정 바깥으로 끌어나가는 겁니다. 사건을 현재로서는 법정에서 이화영 유죄 이재명 무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재판을 법정 밖으로 가져 나가는 것뿐이다. 이 뭐 진중근 교수하는 이야기나 대부분 여러분 양식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꼭 같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씨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친위부대 즉 더불어민주당은 1심 단결해서 단결해가지고 국민이 아우성을 치든 언론이 뭘 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법정 바깥에 투쟁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묵사발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결코 관찰하거나 목격할 수 없었던 일을 볼 겁니다. 공당이 얼마만큼 깽판을 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이재명 친위부대가 앞으로 승리할까 어떤 식으로 깽판을 칠까 이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인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전 포인트의 상당 무게중심은 4월 10일 총선에서 결판이 난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그래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4월 10일 총선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채월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아 그때 그 사건이 대한민국의 진로를 완전히 털어버렸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진로를 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0일 총선 전에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많이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 힘을 비롯해서 다 그냥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옳은 길을 가는 것을.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당헌당규를 여러분들 바꿔가지고 문제가 많았는데 여기도 당연하게 대권 후보하고 당근 당근 대권 그다음에 후보하고 당근 진 사람하고 이런 불리한 거 다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개정안 법률 개정안이 지금 여러 건 나왔지만 현재 검찰 문제가 아니고 판사 문제지 않습니까 법원 문제. 이제 판사가 판결 1심을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판사를 타내가든지 끄집어내리든지 아니면 린치를 가하든지 별수가 다 나오겠죠. 아니면 뭐죠. 그냥 린치를 가할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진중근 씨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중근 교수. 한때의 자유주의 정당이 이렇게 대표 1인의 정당이 되었습니다. 대표를 결사 옹회하리라. 개딸 백만이 총폭탄들이라. 이재명 대표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특히 이화영 재판은 자폭 용사가 되자는 어느 전체주의 국가에 섬뜩한 구호를 연상시킨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한국이 다 놓친 거죠. 그렇게 이제 상황이 지금 한쪽으로 가는데 뭐 여기 진중근 교수의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순한 움직임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의 운명뿐만 아니고 그 당만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까지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진중근 교수는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일제히 언급한 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지 않습니까 기소, 검사, 탄핵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그것으로 모자랐든지 아예 법 왜곡제를 만들고 이 대표계의 유죄를 선고하면 판사까지 처벌하겠다는 그런 금박이다. 이 모든 집단적 관계에 나름 합리성이 있다면 어차피 그들에게는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 이 모든 리스크의 종합적 해법이란 것이다. 지금 재판을 받는 척건들은 중행을 피하지 못할 터이고 대통령이 된 그의 사면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목표로 지금부터는 정치 시계의 모든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다 올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근거이자 기반은 4월 10일 총순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아쉽게도 그쪽에서 200석을 못 넘기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지만 제가 볼 때는 200석을 얼마나 넘길 수가 있었는데 왜 안 넘기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100표 이름 훔치나 200표 훔치나 훔치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대다수 한국의 국민들은 심각하게 안 느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냥 나라가 박살이 난 겁니다. 요질이 된 거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역시 차례로 대통령이 되어 서로 사면해주면 풀릴 일이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를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그게 이재명 대표가 사는 길이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사는 길이고 이재명 친위부대가 사는 길이다. 아주 착하게 그러니까 진중근 교수 아주 스마트합니다. 글을 아주 맹악하게 쓰지 않습니다. 빙빙 이름 둘리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 대통령에 출마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오면 되니까 국민들이 따로 관계없이 선거는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딱 들어가는 겁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대표 일인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것으로 전략된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수십 년 전에 한국을 지배한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천초목이 아마 떨겠죠. 이런 시대를 이제 살아야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수십 년을 집권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외쳐도 다들 침묵해가지고 이제 뭐 아우성 치겠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처벌을 피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아야 된다. 한 개인의 인생 철학이 벌써 이 사이에 시대정신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진중근 교수가 선거 문제를 좀 더 직시할 수 있는 훨씬 더 강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부분을 제치더라도 이렇게 엄숙한 미래 전망과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수의 여러분들을 침묵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소수의 결속력이 있는 그리고 이익이 크게 걸려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파워를 쓰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집권할 때 이러면 다수가 여러분들 열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수의 친위부대가 다 히틀러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렇게 여러분들 벌어진 겁니다. 다수는 대부분 다 무관심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다 후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공제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서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내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지금 상황이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진중근 교수의 칼럼은 대단히 예리하게 지적한 겁니다. 선거 문제만 빼고 그러니까 그거가 또 비나하실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침묵한 거니까 결국은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고 다음에 조국이 대통령이 되고 그 시나리오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변질되고 이런 차원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는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